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셀트리온이 오늘 금요일 3천원 하락한 20만 8천원의 종가를 마무리 했습니다 1.42% 하락을 했구요 셀트리온에 관련돼서 바이오시밀러 졸레어 일상에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진짜 셀트리온은 주가만 좋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참 연구 대상입니다 이 셀트리온은 그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호재가 계속 나오는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일 하락한다 미스테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더 오기가 생기지 않나요 내용을 보면 해외 학회에서 임상일상 결과 최초 발표를 했구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성 안전성이 확인이 됐답니다 셀트리온의 기우성 대표께서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 ctp-39의 임상일상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과 약동학적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졸레어가 지금 2019년 7월부터 글로벌 임상일상에 들어갔구요 중간 결과에서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해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했고 글로벌 3상은 세계 각국의 임상 시험 기관을 통해 만성특발성 두드러지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상반기 내에 임상 3상을 마칠 계획이구요 이 오른쪽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분기 IR 자료에 주요 파이프로의 아인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ctp-39가 졸레어 오리지널 의약품이 졸레어구요 오리지널 제약 개발사는 제네텍 입니다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두드러기에 대한 적응증이구요 글로벌 시장 규모가 33억불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되는거죠 그렇듯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파이프라인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